안녕하세요 이탈리아의 가이드 그레고리천입니다 2021년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올해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박또박 조리있게 알아듣게 소개하는 그레고리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이탈리아를 보탬없이 뺨없이 소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고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희망의 의미를 갖고 있는 100개의 구유 전시회 잘 보시고요 내년에는 하시는 일들 더 번창번창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희망을 또 가져보면서 바티칸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100개의 구유를 소개할 수 있어서 아주 다행이네요 저도 사실은 작년 구유 영상 만든다고 왔었으니까 매일 직장같이 출근하던 이 베드로 홍당을 딱 1년만에 와서 영상을 만들었네요 연말 잘들 보내시고요 내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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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